우리나라에도 1980년대부터 보디빌딩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보디빌딩이 무엇으로 들어왔을까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는 스포츠로서 들어왔습니다 보디빌딩은 그 당시에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 말은 스포츠라는 거죠 세계선수권 육상, 세계선수권 수영, 세계선수권 역도 등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이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도 나가고 각 지역에 아시안게임이나 유럽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디빌딩이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이 될 것 같으니까 보디빌딩이 아마 들어왔겠죠 스포츠로서 들어온 겁니다 쇼로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디빌딩은 유진 샌도우처럼 서커스하는 거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조 웨이더처럼 보디빌딩 쇼하는 걸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세계선수권대회에 내보낼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스포츠로서 보디빌딩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80년대나 90년대에는 내추럴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다 한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맞아요 그런데 90년대부터 90년대 후반부터 00년대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메이저리그 대약물의 시대 그 당시 이제 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약물 사태가 터지죠 제가 기억하기에 메이저리그 역사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맥과이어하고 세미소사가 홈런 경쟁을 할 때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뉴스 틀기만 하면 오늘은 세미소사가 쳤습니다 다음 날은 맥과이어가 홈런을 또 추가했습니다 하면서 둘이 68개 72개인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 해당 기록 세운 시즌뿐만 아니라 그 전 시즌 그 시즌 그 다음 시즌까지 해가지고 막 홈런 더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잖아 그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던 레전드 선수가 누구였어요 베리본즈 베리본즈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막 40 30 30 30 했었나 40 40 했었나 아무튼 막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아마 통산 500 500 했나 400 400 했나 하면서 도루하고 홈런도 좀 치는데 타율 존나 좋고 수비도 잘하고 홈런도 그 체격에 비해서는 잘 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새끼였어 그 시절 약 들어가기 전 베리본즈는 이미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새끼야 근데 뉴스만 틀면 다 세미소사하고 맥과이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베리본즈는 화가 났어요 내가 야구 제일 잘하는데 왜 저 새끼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봤지 그리고 베리본즈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약물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야 나 좀 근육질로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베리본즈가 예를 들어서 40 40을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다음 시즌에도 열심히 할게요 많이 봐주세요 이러고 나왔는데 프리시즌 그러니까 시즌 쉬는 동안 뭐 한 3 4개월쯤 될 거 아니야 3개월 만에 이제 시즌 열리기 전에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베리본주 이 시즌 새끼가 20kg가 늘어서 온 거야 3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상하지 저 새끼 뭐지? 이 시즌 야 베리본주 교타자 아님? 교타자 맞음 저 시즌 교자를 몇 개월 쳐먹은 거야 저거 3 4개월 만에 20kg를 늘려서 온 거야 물론 지방 포함입니다 야구 선수는 체지방 관리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대지가 돼서 나온 건 아니고 지방이 어느 정도 끼긴 했는데 그래도 3 4개월 만에 20kg를 늘려서 이 미친 새끼가 원래 교타자 80kg였는데 105kg 막 110kg가 돼서 나타난 거야 이 새끼 뭐임? 이랬는데 이 미친 새끼가 홈런을 처음에 뭐 70 몇 갠가 쳤지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82갠가를 치지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베리본주가 도핑을 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도핑 테스트를 받았죠? 안 걸렸죠? 베리본주는 도핑 테스트에서 걸린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한 번도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는 안 걸린 게 확실하고 제가 알기로 베리본주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걸린 적이 없습니다 왜 걸렸냐? 그 의사가 잡혔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약물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새끼가 베리본즈만 디자인 해준 게 아니고 얘도 해주고 쟤도 해주고 쟤도 해주고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육상에서 걸렸을 거야 그 사람이 육상에서 어떤 선수가 걸려가지고 야 씨X 너 영구 제명 당할래? 2년 정지 당할래? 2년 정지요 그러면 너한테 약물 디자인 누가 했는지 얘기해 닥터 슬럼프요? 닥터 슬럼프 잡아와 잡아왔어 야 씨X 너 얘 약물 줬지? 아닌데요?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약물 줬지? 네 얘만 줬어? 얘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몇 명 줬어? 5명이요 이름 돼? 베리본주요? 암스트롱이요? 그 새끼가 이름을 다 부은 거야 법정에서 그래서 그 의사가 실제로 그거 다 불고 감형 받았어요 감옥을 아마 안 갔을 거야 아예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시기예요 00년대 딱 극초반 그때 메이저리그 약물 사태 터지고 막 이럴 때 그때 베리본주는 억울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 세미소사도 약쟁이었고 맥과이어도 약쟁이었어요 근데 하필 베리본주 때 사람들이 약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베리본주 개새끼라고 욕을 많이 하게 된 거야 베리본주가 실제로 좀 억울할 만해 왜냐하면 여러분 약물의 대명사 맥과이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같은 흑인인 세미소사도 욕을 좀 처먹긴 하지만 약물의 대명사 하면은 베리본주, 에이로드 이렇게만 꼽히잖아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유소년들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다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굉장히 유명했던 게 미식축구 선수 지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등학생 애였는데 미국은 NCAA 리그, 미국 대학 리그가 워낙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미식축구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몰래 불법 약물, 스테로이드 같은 걸 구해가지고 주사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좀 대서특필되고 전국방송에 나가고 그 부모님이 내 아들한테 약물을 판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막 이런 걸 하면서 미국도 굉장히 감성적인 나라잖아요 어떤 펠럼들이 10대 청소년한테 불법 약물 팔았냐 이러면서 잡들이가 시작이 됐고 그때 재수없게 베리본즈가 한창 몸이 커졌고 그때 재수없는 새끼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때 로니 골몬도 걸립니다 여러분은 뭐 미국이 약물에 대해서 존나 자유롭고 어쩌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베리본즈는 왜 기록이 말살됐어요 에이로드는 왜 비신 소리를 들어요 미국이 약물에 그렇게 관대한 나라인데 미국이 스포츠 도핑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스포츠 약물 쓰다가 걸리면 리그 퇴출되고 기록 말살돼요 유럽은요 유럽 이번에 은바페 약물 걸려가지고 무슨 연봉 다 삭감됐잖아 걔 그 뭐야 최저 연봉 받잖아 그 시간당 2만원인가 받으면서 뛰어야 되잖아 은바페인지 은바페 맞지 죄송해요 포그바 내가 축구를 안 봐가지고 요새 포그바 포그바 은바페 아니야 포그바 포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약쟁이 새끼들이 자꾸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쳐 외국은 다 자유롭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지랄임 막 이러면서 야 메시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성장 맞은 것 같고 약쟁이 소리를 들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성장 호르몬 맞은 걸 갖다가도 약물에 관대하면 왜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 약물에 관대하면 메시하고 호날두도 승모근 이래갖고 나왔겠지 안 나오잖아 왜 그렇겠어 실제로 약물에 관대하지 않아 우리나라 KBO 우리나라 KBO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약물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6개월 정도 정지 먹고 벌금 좀 내고 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 시즌에 MVP 받고 이 지랄하잖아 미국에선 그게 안 돼 베리본즈를 홈런하는 거로 누가 생각해줘요 그 새끼야 기록을 빼자 이러고 있잖아 전혀 관대하지 않아요 보디빌딩에서만 관대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디빌딩은 시초가 서커스고 조 웨이더는 쇼로서 보디빌딩을 발전시켰고 미국에서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라 쇼예요 쇼 미인대회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빤스만 입고 브라 차고 워킹 뱅글 돈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서 있죠 보디빌더들 나와서 이렇게 하고 서 있죠 뭐가 달라요 미스 USA는 운동 안 해요 미스 유니버스는 운동 안 해요 걔들도 다 해요 미국의 이제 미남대회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미국의 미남선발대회 있어요 뭐 학가이 어쩌고저쩌고 학가이 컴페티션인지 뭔지 있어요 걔들도 다 몸 존나 좋아 존나 잘생기고 미남인 새끼들 그 청바지 반바지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서있어 보디빌딩이랑 하는게 똑같아 보디빌더들이 무대 나와서 뭐 중량 기록 측정해요? 벤치프레스 누가 잘하나 측정해요? 안 하잖아 몸을 보여주잖아 미스 USA도 몸을 보여줘요 핫가이도 몸을 보여줘요 그건 미인 대회에요 그럼 여러분 미스 USA 뽑는데 핫가이 선발대회 뽑는데 도핑 테스트 해요? 안 하죠 미스터 올림피아도 그래서 도핑 테스트를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 약쟁이 보디빌더 새끼들은 미국 봐라 올림피아 도핑 테스트도 안하고 자유롭게 약쓰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지랄임 미국에서는 보디빌딩이 쇼니까 테스트를 안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판으로 잠깐 설명을 합시다 자 보자 IFBB BB는 엘리트 그 다음에 IFBB 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두 단체로 아예 나눠져요 IFBB 엘리트는 뭐죠? 세계 선수권 그 다음에 전국체전 이게 IFBB 엘리트 IFBB 프로가 뭐요? 어 미스터 올림피아 어 저기 아놀드 클래식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랑 비슷해요 여기는 어 올림픽 레슬링 여기는 WWE 프로 레슬링 자 이제 여러분도 아 이제 뭔지 알겠다 딱 알겠죠 자 여기는 스포츠가 맞아 스포츠 맞음 여기는 스포츠 아님 쇼 우리나라 보디빌더들이 어디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기 요 쇼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쇼 쇼 이러면서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거야 이 발작만 안 일으켰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약쟁이 사태 같은 일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나보고 지금 쇼 쇼맨이라고 나 운동선수 나는 운동선수 운동선수 그 지랄 연병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하루에 운동합시다 댓글을 수십 개씩 달고 다녀 몇 개월 동안 계속 달고 있어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왜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숭고하고 격이 높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7,80년대 냉전시대 소련 러시아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떠한 불법을 자행하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걸 보여주는 이 애국활동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거는 새끼들은 매국노 새끼들인 거야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씨 국이 선양을 해야 되는데 흑자 개새끼 강고 씨 애국하는 걸 방해하네 이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제가 말한 논리에서 그 어떤 허점이 있고 거짓이 있는지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이따 디코도 열게 IFBB는 엘리트하고 프로로 나뉩니다 프로단체는 올림피아나 아놀드 클래식을 하는 거고 뭐 WWE 프로 레슬링처럼 쇼를 만드는 곳이에요 쇼 IFBB 엘리트는 세계선수권 우리나라 전국체전 같은 걸 여는 스포츠가 맞아요 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생기죠 스포츠라 약 쓰면 안 됨 여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약 쓰든 말든 알파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대입을 하면 쉬워요 더 락이 스테로이드를 썼어요 어떤 논란이 생길까요 어린 친구들한테 우상인 더 락이라는 두웨인 존슨이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에 있어서 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더 락은 전기에도 진출하고 싶어 하니까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이미지를 싫어하겠죠 하지만 WWE 프로 레슬러였던 더 락이 불법 약물을 쓰든 말든 알파노겠죠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WWE라는 쇼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 배우인 크리스 엠스워스가 캡틴 아메리카가 약물을 썼다고 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 유명인이 불법 약물을 써서 몸을 만들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영화계에서 퇴출이 된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일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올림픽 레슬링 우리 심권호 선수가 만약에 불법 약물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되겠죠 자격 정지가 되겠죠 심권호 선수 약물 걸린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러시아의 전설 알렉산데르 까렐린이 약물이 걸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고 금메달이 박탈되겠죠 아주아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약쟁이들이 미국은 다 자유롭게 쓰는데 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IFBB 엘리트처럼 운동선수인 사람이 스포츠 약물을 쓰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IFBB 프로처럼 쇼를 하는 사람들은 쓰든가 말든가 알바놓은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IFBB 엘리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IFBB 프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아마도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바디빌더 누가 관장했죠 지금은 좀 다르지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에요 대한체육회는 어디 소속이죠 IOC 소속 IOC가 올림픽을 그 주관하고 관장하는 그 단체 맞습니다 IOC가 1970년대에 뭘 만들었다 그랬죠 20여가지의 불법 스포츠 약물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걸 쓰지 말라고 권고가 아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IOC 산하 단체들은 그 어떤 선수들도 그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이었던 보디빌더가 그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맞아요 그 사람이 스포츠 약물을 쓰면 어떻게 되죠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쇼트 되는 게 맞죠 그럼 설기관 선수가 불법 약물을 만약에 쓰는 거하고 황철순 보디빌더가 불법 약물을 쓰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생기나요 이제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죠 설기관 선수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기관은 운동선수니까 황철순 빌더는 약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보디빌더니까 황철순 빌더가 IFBB 프로 소속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가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은 좀 단체가 너무 작아져 버렸지만 예전에는 올림피아에 준하는 규모를 가졌던 머슬매니아 소속이었죠 머슬매니아도 마찬가지로 IFBB 엘리트 소속이 아닙니다 그냥 쇼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철순 빌더는 약물을 써도 윤리적인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운동선수로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존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법 약물을 쓰면 안되겠죠 김준호 선생님 경력 한번 봅시다 화려하죠 85년부터 시작하셨네요 YMC의 학생부 학생부 통합 1위 그 다음에 미스 유니버시티 금메달 유니버시티 종합 우승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세계 주니어 선수권 그러니까 애초에 초반부터 세계에서 놀아요 이거 다 여기 요겁니다 요거 IFBB 엘리트 대회에 뛴 겁니다 이거 운동선수 맞아요 YMCA 이거 다 운동선수로서 뛴 겁니다 유니버시티 올림피아 아닙니다 세계대회 주니어 선수권 1등을 아시아 1등 세계 2위 그 다음에 미스터코리 한번 먹고 이것도 운동선수들이 뛰는 겁니다 쇼 아니고 아시아 1위 세계 주니어 1위 아시아 선수권 2연패 이 선수권 붙은 것도 전부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김준호 선생님은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운동선수로서 보디빌딩을 한 거예요 이거 체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70 네 내추럴로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뭐 10년 운동하고 나서 5키로 늘렸죠 마이너스 75로 나가서 유니버시티 1등까지도 한번 찍고 월드도 한번 금메달 따고 이거 전부 이제 운동선수로서 커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디빌딩 커리어 1등은 김준호가 맞아요 지금 뭐 박재훈 보디빌더가 텍사스인지 어딘지 1위를 하고 이승철 보디빌더가 올림피아 어디서 몇 등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보디빌딩 그냥 수상 경력 1위는 그냥 무조건 김준호가 확정입니다 이거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지금은 올림피아가 너무 성장을 해서 세계선수권의 입지가 많이 작아진 상태지만 이때는 세계선수권대회가 클 때야 이때 싸운 커리어는 당연히 넘사벽입니다 지금은 세계선수권대회가 좀 입지가 작아져서 설기관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1위를 해도 물론 엄청 대단한 거긴 한데 이때만한 그건 좀 없긴 해요 설기관 선수가 못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올림피아 쪽으로 선수들이 다 몰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커리어가 뚝 끊기죠 97년까지만 하고 나서 커리어가 뚝 끊겨요 이제 이거는 카더라라서 더 찾아봐야겠지만 이때 이제 대한보디빌딩협회랑 존나게 싸우고 이제 나왔다는 설이 많죠 대한보디빌딩협회랑 개같이 싸우고 나와서 김준호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이제 따로 아예 대한보디빌딩협회 같은 단체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활동을 해버리시고 이제 그때는 대회 같은 걸 안 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바 나바는 뭐 사실상 좋은 거 들어가는 대회고 영국 나바 뉴욕 프로 이거 올림피아 주최하는 거죠 올림피아에서 주최하는 거죠 미스터 올림피아도 212 나가고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는 명확하게 커리어가 분리되는 거예요 1997년까지는 내추럴로서 운동선수로서 운동선수들이 나가는 보디빌딩 시합을 나간 게 맞고 2013년부터는 아마도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서 약물용 대회만 나간 거죠 그럼 그 뒤에 전국체전을 나갔다든지 미스터 코리아를 나갔다든지 있나요? 없죠 전부 다 약물 사용자들이 나가는 대회를 나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비판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본인이 선택을 한 거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끝내고 나는 이제 운동선수 끝 나는 이제 보디빌딩 쇼 나가야지 주사 찌르고 보디빌딩 쇼를 나갔어 이러면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드리고 이럴 순 없지만 그래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기준점이 좀 세워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운동선수고 어떤 게 쇼맨인지 그리고 쇼맨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것도 아놀드는 쇼맨이죠 로니 콜먼은 쇼맨이죠 누가 그들을 얕보나요? 로니 콜먼 보고 운동선수라고 안 해도 아무도 안 얕보죠 아놀드 보고 운동선수라고 안 해도 아무도 안 얕보죠 왜? 쇼맨이 나쁜 게 아니야 쇼맨이 더 위상이 낮은 직업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약쟁이 보디빌더들은 쇼맨이라고 하면 개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운동선수라고 근데 운동선수인데 약을 써 뭐 어쩌라고 쇼맨 그러면 아니 포지션을 확실하게 갖고 가면 돼 운동선수이고 싶으면은 약 안 쓰고 이거 나가면 된다고 운동선수 안 해도 되고 난 쇼맨 해도 되면 약 쓰고 이거 나가면 되고 불법약물을 사용했으니까 과태료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내가 뭐 경찰도 아니고 뭐 그거까지 잡아 제가 최근에 이승철 형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큐멘터리처럼 제작된 영상을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봤고 저는 이승철 형님을 전혀 싫어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몸을 가졌던 보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호 선생님 커리어가 더 좋지만 이승철 보디빌더의 몸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승철 형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나라 보디빌딩 협회가 너무 아쉬웠다 이승철 형님이 전성기 때 아마 2010년 전후겠죠 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 정도까지 그때 만약에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허락을 해줬다면 준비를 잘해서 올림피아 오픈 그러니까 진짜로 로니 콜먼 옆에 설 수도 있었을 텐데 보디빌딩 협회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못 나갔다 그래서 전성기가 끝난 이후에 지금 그런 대회를 뛰고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이승철 형님도 하시고 이제 뭐 다 주변인 분들도 하셔요 전 그게 너무 아쉬운 게 뭐죠? 이승철 형님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받으면서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하셨고 전국체전에 나갔죠 그래서 근데 여기를 출전하게 해달라 치킨을 먹고 싶으면 치킨집 가면 되고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삼겹살집을 가면 되는 거죠 치킨집에다가 삼겹살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똑같죠 이승철 형님은 사실 누가 봐도 옛날부터 약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불법 약물을 쓰면서 지자체에 소속이 돼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보디빌딩 선수로 지낸 거 그것도 사실 굉장한 축복인 거거든요 물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당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약 쓴 사람은 그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걸 받으셨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것까지 뛰게 해주지 왜 못 뛰게 해줬냐 이거는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 대왕 쥐 행님은 보디빌딩이 스포츠래 그러면 본인이 존경하는 아놀드 조 웨이더 그 다음에 샌도우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거죠 그 사람들은 보디빌딩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프로화가 되면서 그냥 기량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970년대 IOC에서 스포츠 도핑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조 웨이더는 생각을 했겠죠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은 운동 종목의 특수성 때문에 불법 약물을 써야 한다고요 IOC 위헌 이 X인들 보디빌딩 하나도 모르네 우리는 약물을 써야 한다고요 이렇게 X신 같은 소리를 했다면 지금의 미스터 올림피아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조 웨이더는 영리했죠 아 그럼 우리 스포츠 안함 IOC에서 뭐라 그럴 건데 조 웨이더는 영리했죠 아놀드는 똑똑했죠 아 그 디볼 데카 쓰면 안 돼? 그거 없으면 몸 못 만드는데 아 그럼 우리 스포츠 안함 IOC가 어 너네 우리 밑으로 안 들어온다고? 응? 너네 뭐 할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파노 새X야 야 너 반말하지마 이제 나 우리 니네 소속 아닌데 왜 반말해 시X 새끼가 나이도 어린 게 아 죄송합니다 어쩔 건데 나와버렸는데 우리나라에 대한체육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뭐 미국 체육회가 있겠죠 이름이 좀 다르겠지만 거기서 나와버렸는데 뭐 어떡하라고 대보엽 소속이 아닌데 그 아닌 사람을 대보엽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황철순 형님은 대보엽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 대보엽에서 황철순 형님한테 약반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조 웨이더하고 아놀드는 똑똑하죠 IOC에서 하지 말래? 응 IOC 나오면 됨 그리고 나서 미스터 올림피아 단체를 만든 거예요 애초에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될 수 없긴 해 할라면 하죠 재미가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스포츠로서 발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보디빌더는 약물 사용자야 그러니까 철순 형님이 옛날에 약물 이슈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욕을 많이 드시긴 했지만 이제 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완전히 제3자니까 내가 얘기하면 욕먹을 이유가 없어 확실히 황철순 형님 입장에서 대중들한테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야 약물 사용한 몸을 좋아하면서 약물을 사용하면 욕을 해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러니를 느낄 수밖에 없지 물론 운동선수로서 대한체육회 소속으로서 약물을 쓰면 무조건 욕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닌 보디빌더인데 약 쓴다고 욕을 먹는 건 좀 이상하긴 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 미스터 올림피아의 크리스 범스테드를 원해 크리스 범스테드는 약쟁이야 하지만 좋아해 아이러니하죠 사실 그런데 황철순 보고는 약 반다고 욕을 해 황철순 형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야